우선 퍼팅 그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면요 왼손은 이 왼손에 있는 생명선 있죠 이 생명선에다가 퍼터를 이렇게 가져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쥐어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생명선이 왼손 엄지 위에 이렇게 같이 포개지는 듯하게 보고서 따라하면 머리 올릴 수 있는 보따리 프로젝트 안녕하세요 배우리 프로 꿀린이 주팀장입니다 오늘은 퍼팅을 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릴 거예요 퍼팅 그립 잡는 방법부터 기본적으로 어떻게 퍼터를 쳐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퍼팅 그립을 그냥 똑같이 골프채 잡듯이 잡아요 그럼 이렇게 올려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진짜로 골프채 아연을 샷을 할 때 잡는 것처럼 똑같이 잡네요 오버래핑으로 어드레스를 내려놓고 한번 그립 잡는 것부터 알려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장갑을 벗어야 돼요 장갑을 안 끼나요? 퍼터 할 때는 장갑을 원래 벗습니다 근데 골리니 때는 머리 올리러 나가도 보통은 끼고 해요 정신이 없어서 벗을 새가 없기 때문에 퍼팅 그립은 오른손 그립 있죠 오른손 검지가 왼손인데 그게 아 네 왼손 왼손 검지가 이렇게 올라가요 오른손 손가락 위로 이런 식으로 이렇게 다 올라가기도 하고 이렇게 좀 짧게 올라가기도 하고 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올라가는 형태로 보통 많이 쥐고 샷이랑은 다르게 퍼터를 잡을 때 이 생명선 있는 데다가 이렇게 잡아줘야지 그립이 생김새가 다르기 때문에 퍼터 잘 잡히거든요 근데 기존에 아연 그립 잡는 것처럼 이 손바닥 살이 일로 많이 올라타면 그립이 되게 불편해요 퍼팅 그립은 이 생명선에 이렇게 옆에 와서 잡는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잡고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 생명선이 엄지에 이렇게 와서 닿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잡아주는 거예요 그렇죠 이렇게 다 펴도 되고 이렇게 구부려도 되고 더 구부려도 돼요 이건 스타일이에요 뭐 크게 상관은 없으니까 이렇게 다 펴는 경우도 있고 이게 편한데 네 이렇게 하고 한번 어드레스 한번 해볼게요 다리도 다 서고 요거보다는 팔도 사실 조금 더 그렇죠 좀 이렇게 지금처럼 그런 형태로 돼요 오 좋아요 좋아요 그리고 스탠스 조금 더 벌려 볼게요 이게 이제 일반적인 퍼팅 어드레스입니다 공은 퍼팅도 뭐 중앙에 놔야 된다 중앙보다 왼쪽이 좋다 하는데 일반적으로 공을 원하는 대로 굴리기 좋은 건 중앙보다는 왼쪽이에요 네 그래서 중앙보다 좀 왼쪽에 놓고 한번 굴려 볼게요 근데 일자로 치는 것도 힘든데 일자로는 샷이랑 마찬가지인데 어차피 못 칠 거예요 네 편안하게 해도 되니까 그렇죠 그리고 한번 저기 저 파란색 바 앞에 세우는 연습을 한번 해볼게요 저게 넘어가지 않게 저게 몇 미터인가요? 지금 여기 치는 게 한 2미터 정도 돼요 네 이 노란색 바 바를 맞추려고 한 건 아닌데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일부러 사실 제가 아까 더 좁게 해놨었잖아요 조 팀장님이 맞을 것 같다고 더 넓게 해놨는데도 맞추네요 이게 잘못된 거 아니에요? 이게 일자 맞아요? 근데 일자가 아니어도 여기는 무조건 통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네 노란 것도 맞고 저기도 넘어가고 다시 한번 더 해볼게요 그립이 참 되게 다르죠 네 그래서 퍼터 연습도 사실 좀 많이 해서 그립 잡는 것도 익숙하게 해줘야 돼요 그렇지 이렇게 좋아요 그래도 목표는 한번 보고 우리가 쳐야 되니까 뭐 가장 흡사했습니다 네 일단 노란 반은 처음으로 맞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잡고 생각보다 헤드로 탁 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한번 스트로크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이것도 똑같이 물론 넘어가기는 했는데 지금처럼 빈식만 한번 해볼게요 지금처럼 자연스럽게 헤드로 둥 쳐져야 되는데 대부분은 이게 막 또 퍼터를 처음에 보면 뭐 어깨로 해야 된다 손목을 쓰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이 많아요 네 그거는 꽤 나중에 고수가 된다면 고민하세요 사실 제가 한번 해볼게요 저도 여기선 퍼터를 한 번도 안 굴려봤거든요 네 예를 들어서 저 파란 바에 세워야 돼요 네 이걸 우리가 막 탁 각 잡고 얼만큼 보내야지 이게 몇 미터니까 이런 걸 생각하지 않고 그냥 저기를 보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굴리더라도 얼마든지 저 앞에 저렇게 세울 수 있거든요 이게 그린이 얼마나 빠른지 얼마나 느린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저기를 보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우리가 이제 막 발로 밟아서 감각도 느낀다고 하는데 그냥 저기를 보고 이렇게 반응을 하면 저기에 갈 수 있는 감각을 키우는 게 우리가 해야 될 사실 목적이에요 네 근데 이거를 하기 위해서 대부분 아까 우리 한 것처럼 막 여기를 안 맞추려고 똑바로 가야 되니까 막 뭔가 스트로크도 잘해야 될 것 같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냥 서서 헤드로 이렇게 보내면 얼마든지 보낼 수 있어요 사실 아무리 대충 쳐도 여긴 안 맞잖아요 이게 약간 맞기가 사실은 좀 되게 어려운 거예요 이 헤드로 공만 이렇게 때릴 수만 있다면 아니 근데 저는 스크린 칠 때도 퍼터 일자로 치는 게 제일 어려워요 어렵죠 당연히 어려워요 그건 애초에 안 된다 생각하면 돼요 근데 일자로 꼭 가지 않더라도 이건 사실 공에 거의 막 10배 정도 넣었기 때문에 사실은 맞지 않아요 근데 그런 어떤 불필요한 다른 걸 신경 쓰다 보니까 더 어렵게 느껴지는 건데 막상 그냥 저기 우리가 원하는 목표를 보고 이렇게 퉁 때리면 사실 여기는 웬만하면 안 맞습니다 사실 이것도 여기서 정확히 거리감을 익혀야 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저 정도 되는 거리에 보내려면 어떤 강도로 쳐야 되나 저 정도 가볍게 생각하는 게 더 좋습니다 좋아요 둘 중에 하나는 성공한 거니까 노란 반은 때렸지만 그래도 거리는 맞았습니다 팔이 조금 더 릴렉스하게 그렇죠 그렇게 지금도 좋아요 좀 셌지만 지금도 좋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쳐 볼게요 어디가 웃긴 거죠? 그림이 다 쓰나면 조금 더 팔도 릴렉스하게 그렇죠 오 좋아요 지금 건 사실 공이 안 맞아서 완전히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을 거예요 우선 퍼팅 그립에 대해서 좀 설명을 더 자세히 드리면요 왼손은 왼손에 있는 생명선 있죠 이 생명선에다가 퍼터를 이렇게 가져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쥐어 주시는 거예요 오른손도 마찬가지로 이 오른손에 있는 이 생명선이 왼손 엄지 위에 이렇게 같이 포개지는 듯하게 올려 넣어 주는 겁니다 그리고 왼손에 있는 검지 손가락이 지금처럼 이렇게 다 펴지기도 하고 조금 접히기도 하고 조금 더 접히기도 하거든요 이거는 좀 자유롭게 두셔도 괜찮습니다 이것만 꼭 하나가 좋고 두 개가 좋고 세 개가 좋고의 개념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내가 편한 위치대로 놔 주시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지금 알려드린 이렇게 그립을 잡지 않고 지금은 오른손이 이렇게 아래로 내려가 있는 이런 그립인데 저는 이렇게 잡지 않습니다 저는 반대로 사실 왼손이 내려가 있는 그립을 잡기 때문에 퍼터 그립 같은 경우에는 조금 자유롭게 잡으셔도 되지만 기본적으로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를 알려드리려고 이 생명선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서 말씀드린 거거든요 퍼터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왼쪽 손바닥 살이 올라타게 되면 어드레스 했을 때 여기가 굉장히 경직이 많이 됩니다 오른쪽도 마찬가지 그래서 자유로운 스트로크 방해를 많이 하기 때문에 꼭 생명선에 위치해서 잡아주셔야 된다는 점 그리고 골린이 분들이 퍼터를 하시면 샷처럼 이렇게 팔을 자꾸 피려고 하세요 방금 전에 조 팀장님도 이렇게 하셨잖아요 이게 아니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좀 구부러진 듯하게 편안하게 이렇게 좀 구부러지게 두셔야 부드럽고 좀 자연스러운 스트로크 된다는 점만 기억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처음으로 퍼터를 연습해 봤는데요 그립부터 낯선 게 너무 많아가지고 좀 익숙해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네 사실 퍼터 같은 경우에는 샷이랑 그리고 아예 우리가 일반적인 골브채랑 그립의 형태가 전혀 달라요 그립을 잡는 방법도 다른데 그립의 생김새도 다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더 손에 익숙치 않아서 그런 경우들이 생길 텐데 그래서 우리가 많이 하는 실수가 부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퍼터도 자연스러워질 수 있도록 좀 많이 연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골린이 조 팀장의 실력이 굉장히 빠르게 향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머리 올리는 데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머리 올리는 그날까지 화이팅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